우리가 도와줘야 할 동물은 누구지? 동물 처범대다!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응? 애들은 누구지? 아, 저인 누우라고 해요! 누? 우와, 똘이 멋지다! 근데 우리가 뭘 도와주면 될까? 이제 강 건너쪽으로 갈 건데요! 혹시 악어랑 치타가 나타나면 꼭 알려주세요! 무섭거든요! 그래, 알겠어! 고마워요! 자, 그럼 출발! 근데 왜 움직이는 거지? 아, 여긴 모기가 다 떨어졌거든요! 강을 건너서 모기가 많은 곳으로 갈 거예요! 강 앞에까지 도착했네! 어? 악어예요! 얘들아! 악어가 나타났어! 악어가 나타났다고? 어떡하지! 어떡해! 자, 자자! 저쪽으로 가서 강을 건넙시다! 차례로 줄을 서요! 얘들아! 물살이 세니까 조심해! 알겠어요! 자, 조심! 다 같이 조심! 동물 탐험대 덕분에 악어를 피했어요! 고마워요! 조심해서 올라가! 에이! 실패군! 도착했다! 맛있다! 먹이도 많고 안전한 곳으로 와서 다행이야! 정말 좋아요! 과연 그럴까? 치타잖아! 얘들아! 치타가 나타났어! 치타요! 자, 사냥을 시작해볼까?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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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서! 아, 싫어! 저리 가! 살려! 노살려! 노살려! 아, 나 놓쳤잖아, 이거! 아, 생각보다 녀석들이 빠르네! 동물 탐험대 덕분에 치타도 무사히 피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고마워요! 다행이야! 잘 가! 얘들아! 아, 좋았다! 아, 동물들이 모두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응, 홍게도 무사히 알을 낳고 누도 무사히 먹이를 찾으러 떠났어! 이야, 동물 탐험대 최고예요! 오늘 파니파니 동물 탐험대는 바다거북, 홍게, 그리고 누를 만났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힘으로 성공! 오늘 동물 탐험도 정말 재밌었지? 네! 다음에도 기대해 주세요! 아주아주 놀라운 세계 재주 많은 동물의 세계 모두 함께 탐험을 떠나요 동물들과 친구가 될까요 동물들과 친구가 될까요 모험은 계속될 거야 파니파니 동물 탐험대 파니파니 동물 탐험대 에어어어어